자, 2021학년도 버전입니다. 타임어택 총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은 뭐냐? OT의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시간을 단축하려면 첫 번째, 마인드 그 다음 두 번째, 습관의 교정 그 다음 세 번째, 세부적인 영역별 시간 단축 비법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세부적인 영역별 시간 단축 비법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게 이 총론인 거예요. 교재에도 이 부분이 있지. 이거 건너 뛰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이 총론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첫 번째, 마인드 교정 두 번째, 습관 교정 요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들어가 봅시다. 일단 원인부터 파악해 볼게요. 도대체 왜 나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걸까? 1교시 국어영역이 시간이 제일 문제죠. 2교시 수학이 시간이 부족한가?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2교시 사실 100분도 필요 없지. 한 40분 있으면 되죠. 1페이지, 2페이지 풀면은 여러분들 할 건 다 했죠. 2점짜리가 3점이 몇 개 풀다 보면 4점짜리부터는 내 게 아니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물론 21번, 30번인가?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가? 거기 때문에 시간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국어영역이 영어보다도 시간이 훨씬 부족하죠. 영어랑 비교해도 영어는 다른 나란 말이잖아. 그리고 45문제인 거 똑같잖아. 근데 왜 국어가 시간이 더 많이 부족하냐? 아는 말이죠. 아무 말이나 써놨다고? 아는 말이니까? 한글로 써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더 적게 걸려야지. 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페이지 수 자체가 영어보다 많죠. 지문 자체가 길잖아. 영어처럼 짧게 짧게 이렇게 해놨으면 누가 못 풀어, 시간 안에. 근데 페이지 수 자체가 많잖아. 시간 안에 못 푼다고 애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여러분들 1교시 국어 영역 시간에 읽는 글자 수가 몇 글자인 줄 알아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 16페이지지. 1교시 국어를 잘 생각해보면 1교시가 페이지 수가 16페이지야. 다른 과목 다 합쳐봐도 통틀어서 얘가 제일 많잖아. 그죠? 그 다음 45문제야. 제한시간은 80분이야. 사실상 80분이 아니야. 마킹도 해야 되니까. 75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글자수로 보면 어느 정도냐면 약 2만 5천 자 내외 정도 돼요. 몇 천 자가 아니라 2만 자가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다 풀기가 힘든 거예요. 당연한 거야. 시간 안에 다 풀기 힘든 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틀 안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랑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시간 안에 다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 풀 수가 있느냐. 원인부터 보자.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지문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문 읽는 속도가 느리다 이거지. 독해력. 독해라는 말 좀 추상적이죠. 국어 선생님들 거의 다 강조하는 게 독해력이에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 독해력이 도대체 뭐냐. 독해력이 무슨 뜻이야? 읽고 해석하는 거야? 그건 영어지. 너 비문학 지문 해석해요? 그렇지 않잖아. 독해라고 하는 게 독. 읽는 거야. 해. 이게 영어로 치면 해석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말을 보면서 너 화법 지문 해석하냐? 여기서 영이가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걸 해석하지 않아. 우리는 국어에 있어서 독해력은 독, 읽고 해는 이해하는 능력이야. 이걸 우리가 이제 국어 영역의 독해력이라고 말하는 건데 읽었으면 이해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근데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누구나 똑같아.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 쉽사리 자연스럽게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두 번 보게 되고 세 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당연히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생각해 보자. 독해력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요즘 아이들의 독해력이 부족한 이유. 첫 번째. 뭐야? 응? 잘가. 그렇죠. 첫 번째는 독서량 부족이에요. 독서를 안 해서 그래. 독서를 안 해서.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을 걸 아마. 야 쟤는 국어 공부를 특별히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건 뭐 모의고사만 봤다 하면 1등급이야.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국어 학원도 안 다녀. 국어 인간도 안 듣는데. 근데 시험 보면 1등급이야. 자기도 모르게 책 많이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독해력이 쌓인 거지 그냥. 자동으로. 근데 여러분들 대다수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화면 같은 거 틀어놓고 박수치고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뽀로로 봤잖아. 여러분들은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문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독해력이 약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면 뭐가 부족해. 어휘력이 부족해. 어휘력. 어휘력 부족해. 선생님 고전문학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선생님 맘 먹고 고전문학 수업 딱 들어가서 지문 해석하다 보면은 그건 해석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은 옛날 말이고 한문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읽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지. 죽죽죽죽죽죽 읽어나가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되지. 왜냐. 계속 눈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속도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 이거 영어로 바꿔갖고 한번 생각해봐. 어떤 지문이 나왔어. 거기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한 개도 없어. 영어야. 그러면 어찌어찌 하면서 죽죽죽죽 읽어갈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 계속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와. 당연히 속도가 다운되겠지. 국어도 똑같은 거야. 독죄력이 부족한 이유. 어휘력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뭐가 있을까. 국어영역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어떤 영역별 영역별 독해법 영역별 독해법을 모르는 거 다시 말하면 시는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한 줄 한 줄 세부적인 구절의 내용이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시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다. 소설은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 그거 길어가지고. 문제로 출제되는 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독해를 해야 한다. 이런 영역별 독해법. 선생님 커리를 잘 따라오신 친구들은 그게 마인드넷 지문분석정리법이라는 걸로 구체화가 돼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글씨 읽는 친구죠. 한글이다. 그러면서 막 읽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한글인데 안 읽혀. 중간중간이 안 읽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각각 해결방을 한번 보자. 독서량이 부족했어. 근데 지금 재수생이야. 또는 고3이야. 선생님 지금부터 무슨 책을 읽을까요? 읽어봐 어디. 이게 가능한 얘기냐? 독서를 통해서 국어 점수를 올리겠다. 지금부터? 불가능해. 이건 이미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이름만하게 그렇지만 글렀어. 텄어 이미. 이걸로 점수를 올릴 수는 없어. 이건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했어. 이건 이미 시기가 물건너 갔어요. 그럼 두 번째. 어휘력 부족. 이건 지금부터 어휘력을 채울 수 있느냐? 아 이건 가능합니다. 선생님 어휘 강의도 있고 선생님 어휘 교재도 있죠? 수능에 잘 나오는 어휘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그런 어휘력은 충분히 지금부터 해도 갖출 수 있어요. 안 늦었어. 알겠죠? 어휘력은 갖추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역별 독해법을 몰라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어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 극복이 가능할까? 지금부터? 됩니다. 이것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이 지금부터 가능한 것들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나눠서 생각해보자. 이거야. 이건 안 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부터 가능해. 특히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걸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국어 공부하면 진짜 그야말로 뭐야 이거. 밑바진독에 물 붓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 가능하고 이거 가능합니다. 본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잘 생각해보고 안 되지만 얘네들은 지금부터 해도 된다. 알겠죠? 자, 여덤 원인 두 번째. 문제를 풀어가는 속도가 느린 거야. 문제 푸는 속도 자체가 느린 친구들. 지문 읽는 속도는 괜찮아. 내 친구는 1등급이야. 나는 4등급이야. 둘이 이제 문제 풀 때 보니까 읽어내려가는 속도는 비슷해. 근데 문제 풀 때 보니까 쟤는 벌써 다 읽고 다음 질문이야. 나는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것이냐. 이것도 원인을 생각해보죠.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 이유가 뭘까? 분석을 안 해서? 문제 분석을 안 해서? 문제 분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쓰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될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문제 유형별로 풀이 전략을 고민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보통이에요.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이게 없는 친구들. 쉽게 말하면 일치 문제든 추론 문제든 보기 박스 문제든 그냥 똑같이 푸는 거야. 왜? 한글이니까 그냥 똑같이 푸는 거야.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은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넌 일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끝낼 수 있는지 알지? 그동안 스승 커리를 따라온 친구들은 좀 알 겁니다. 그런 거. 문학의 보기 박스와 비문학의 보기 박스는 다르게 활용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모르는 친구들은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 다시 말하면 문제 푸의 양 자체가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 푸의 많이 안 한 친구들 국어는 양치기로 승부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문제집 많이 푼다고 해서 예를 들면 봐. 얘는 문제집에 한 건 풀었어. 얘는 두 건 풀었어. 얘가 얘보다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문제 푸는 속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문제를 봤을 때 익숙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문제 풀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 최소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두 가지 종류의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 이상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 요즘에는 막 모의고사도 무엇이 이땡 모의고사, 한땡 모의고사, 상땡 모의고사, 바땡 모의고사, 신영균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실체를 밝힌 건 하나예요. 이것저것 막 다 풀어요. 그런다고 점수가 막 오르느냐. 진짜 답답해하는 애들 되게 많아. 선생님, 이거 모의고사 시중에 있는 거 이거 한 회당 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제가 지금까지 나온 거 다 풀었는데 점수가 안 오릅니다. 이런 고민인데 되게 많아. 양치기가 문제는 아니거든. 그렇다고 문제를 너무 안 풀어도 안 되는 거지. 두 가지가 뭘까?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풀어야 할 두 가지 문제집. 첫 번째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럼 두 가지인 거야. 그거 틈쳐서 EBS로 합시다. 첫 번째는 EBS.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뭐겠어? 기출문제집.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기출문제, 기출문제 그리고 EBS 그리고 모의고사 실전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 이 세 가지 정도면 1등급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외에 많은 것들 막 찾아서 풀고 막 이러는데 무슨 간이고 쓸개고 막 막 헤매가면서 막 이거저거 막 풀고 하는데 풀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풀면 좋아. 근데 그걸 안 풀어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는 해결이 가능하냐?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 어? 해결 가능합니다. 배우는데. 그럼 저는 일치문제와 표현상의 특징문제가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 배우면 돼. 타임어택에서 이런 걸 배울까요? 배워요. 이 강의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해서 이거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잖아. 가능해. 문제풀이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이게 다 가능한 얘기들이야. 지금부터. 내가 고쳐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고치는 게 있거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도 가능해. 알겠죠? 이거. 자 다음 세 번째 집착증. 이건 뭐라고 그럴까? 정신병이라고 할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 건데 이게 선생님이 고쳐주기가 참 힘들어. 아무리 말을 해도 막상 시험 현장에 내가 이런 말을 하거든. 야 집착증이 있는 건 이런 것들 때문인데 이렇게 한번 자세를 바꿔봐. 생각을 바꿔봐. 그럼 어떤 애가 나한테 한 충격적인 얘기. 선생님 1교시에 앉아있어봐. 뭐 이런 얘기를 해. 나도 앉아있어봤어. 나도 수능을 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수험생의 입장이 돼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봐. 집착증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잘 가다가 하나 걸렸다 싶으면 못 넘어가겠는 거지.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왜 국어영역은 집착하게 되느냐. 수학은 4점짜리가 나왔어. 덤볐어. 튕겨나왔어.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 튕겨나왔어. 그럼 애들이 수학은 되게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어? 못 풀겠어. 이래버려요. 국어는 안 그래. 어떻게든 자꾸 늘어져, 애들이. 왜 그럴까. 한국. 그래, 한글이니까 그래. 분명히 읽었거든, 내가. 읽었으니까 이게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잘 봐봐. 집착증. 첫 번째는 헷갈리는 선택지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 헷갈리는 선택지. 이것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좀만 더 보면 이게 될 것 같거든? 그 다음 두 번째는 풀릴 것 같은 느낌. 조금만 더 쳐다보면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풀릴 것 같은 그 느낌. 이 느낌이 사람 잡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거 한 열 시간 줘도 못 푸는 문제였던 건데 자꾸 늘어지는 거지, 그냥. 수학처럼 깔끔한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 생각을 해보자. 헷갈리는 선택지. 둘 중에 하나 남았다, 이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문제 풀면 선생님이 많이 보여줄 거야. 이건 해결이 가능해. 이건 습관을 교정하면 돼. 습관을 바꿔주면 돼. 만약 둘 중 하나 헷갈리면 어떻게 할 거냐, 너는. 그 세부적인 방법을 밑에서 얘기해줄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풀릴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은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이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된다. 그 행동요령은 가능해. 이것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문제 풀어가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될 거야. 사실 시험 현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그런 걸 해결해줄 강의가 요강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강박증. 이게 해결이 되느냐. 이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건 해결이 안 되더라고. 강박증이 뭔지 알지. 강박증. 이건 약간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 선생님이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어. 이게 심한 친구들. 이게 너무 심한 친구들. 막 시험 볼 때마다 막 울렁울렁해. 또 괜찮게 잘 가다가 어떤 문제에 특정 문제에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정신을 놔. 이런 친구들은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 약 먹으면 돼. 약이야 약. 약.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이야. 안정액이라는 약이 있어. 근데 추천해줬잖아. 안정액이라는 약국에 가면 청심환을 넘어서는 약이지. 청심환에 애들이 먹으면 거의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졸리거든. 그런 성분을 뺀 안정액이라는 약이 있어. 차라리 약 먹는 게 나아. 이건 누구한테 상담해도 고쳐지지 않아. 근데 이 앞에 두 가지 이것만 이제 교정을 해줘도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후반 집중력 부재 이것도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초반에는 괜찮았다 이거. 이거 애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선생님 제가 30번까지는 기가 막히게 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근데 그 뒤에 집중력 떨어지면서 시간 안에 못 푸는 바람에 그 뒤에서 다 틀렸네요. 이게 자랑이니? 이게 선생님 저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국어 영역의 실력이라고 하는 건 국어 영역의 실력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첫 번째 기본 실력이 뭔지 알아요? 스피드입니다. 첫 번째가 스피드 그 다음 두 번째 정확성 뭐 개념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국어 영역 점수가 잘 나오기 위한 큰 베이스 두 개가 스피드와 정확성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스피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거 실력 없는 겁니다. 후반 집중력이 왜 부족한 것이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나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라의 문제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게? 왜 후반 집중력이 부족할까? 비문학 수업이 적다. 비문학 수업이 적다기보다는 학교 시간표와의 괴리감이야. 학교 시간표와의 괴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제 학생들 학교에서 한 타임이 몇 분으로 돼 있지? 50분으로 돼 있어. 요즘에는 그 로나 로나 코로나 때문에 5분씩 단축하면서 45분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어떤 학교는? 40분 한 타임이 40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짜여 있잖아. 그래 정상적이라고 보자. 50분이라고 치자. 학교 내신시험 볼 때 생각해 봐. 역시 내신시험은 몇 분이야? 50분 거기에 이미 틀이 맞춰져 있어. 그것도 12년 동안 초딩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그런데 수능시험장 가면 1교시 80분 2교시 100분 이래 버리는 거야. 야 100분이면 학교 수업으로 치면 1교시와 2교시를 쉬는 시간 없이 연타로 그냥 때려버리는 건데 그랬을 때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봐. 이게 그렇잖아.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게 다 니네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인이 형 때문이라고 알겠어요? 이거는 다 나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시간표하고 수능 시간표를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50분에 익숙해진 애들한테 1교시의 선생님도 보면 이런 애들이 있죠. 처음 한 30분 동안 애들이 집중력이 걸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가요. 진짜 강렬아악 그러고 막 풀어. 풀어. 이러한 30분 지나면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턱을 괴고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50분이 넘어가면 어떤 애들이 있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러고 풀어. 그러다가 마킹할 때만 일어나고 마킹하고 다시 누워. 이런 애들이 1등급 맞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국어영역 1등급을 막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 80분을 끌고 갈 수 있는 집중력. 이게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학교 시간표의 괴리감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정신력이죠. 정신력. 어떻게든 정신력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그 정신력 자체가 부족한 친구들 인내심이 부족한 거죠. 굉장히 많아. 그 다음 세 번째는 연습 부족이에요. 무슨 연습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풀 모의고사를 80분 재고 푸는 연습. 이 연습 부족.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학교 시간표와의 괴리. 이거 네가 고칠 수 있냐. 국민청원 넣으면 바뀔 거 같아. 안 바뀌어.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제인이 형이 맘 먹어야 됩니다. 수능 시간표에 맞게 바꿔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정신력.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너도 정신력. 정신력이 문제라고. 너 집중력 부족이 문제잖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각성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습 부족. 연습하면 됩니다. 풀무의고사 형태 80분 시간 칼같이 재고 푸는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 뒤의 항목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 보자 이거야. 그 다음 마지막 원인. 시간 관리 전략. 시간 관리 전략이라는 게 없는 거야. 되는 대로 푸는 거지. 1교시 누구나 비장하게 앉아있죠. 시작 딱 했을 때 어떤 애들은 시험지를 먼저 넘겨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1번부터 그냥 야 풀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이 시간 관리 전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전체적인 시간 관리 전략. 이 80분을 풀로 봤을 때 어떻게 시간을 써먹을 것인가 에 대한 전략. 그 다음 두 번째 영역별 시간 관리 전략. 영역별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영역이 몇 개인 거야. 국어 영역 영역이 몇 개인 거야. 이거 몇 개더라.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문제 있다. 박 가로희 군. 몇 개야. 몇 개야. 손가락 자른다. 몇 개? 세 개죠. 여러분들. 내가 수능을 볼 게 아니라 네가 볼 거잖아. 한 번 생각을 해봐. 45문제 셋으로 쪼개야지. 15, 15, 15 15 아니야. 성장 뭐 가요. 이런 친구들은 괜찮아.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근데 아직 그것도 모르는 친구들 좀 너무해. 화법, 장문, 문법 15문제 아니야. 비문학과 문학은 문제 개수가 똑같아. 15문제씩이야. 화법, 장문, 문법 몇 가지? 15 그다음 문학, 비문학이 막 얘기밖에 섞여있지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비문학 15문제 문학 15문제야. 크게 봤을 때 세 개의 영역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영역별로 봤을 때 시간 한 배가 18, 22, 22, 25로 가져야 된다고. 이게 뭡니까? 18은 뭘까? 화장문이에요. 화장문. 화법, 장문, 문법 즉 시작해서 15번까지 풀었어. 그리고 시계를 봤어. 몇 시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8시 40분부터 시작이니까 한 8시 58분에서 9시 사이 이 정도여야 돼. 그다음에 뒤에서 말해주겠지만 1번부터 45번을 순서대로 푸는 애들은 진짜 호구 중에 상호구들이야.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문제 푸는 순서 이런 것도 알려줄 건데 22분은 이건 뭐냐면 이게 문학이게, 비문학이게. 문학이에요. 문학 지문 개수가 몇 개냐? 여러 개? 15개? 지문이? 아, 비문이. 어, 지문. 4개입니다. 비문학은 지문이 몇 개야? 3개예요. 이것도 모르는 애들은 진짜 문제 있어. 문학은 지문이 4개야, 4개. 비문학, 독서 파트는 3개야? 지문 하나가 적어. 근데 어디가 더 오래 걸리냐? 비문학이 더 오래 걸리잖아. 왜? 그렇지. EBS 연계가 피부로 느껴지는 게 문학이잖아. 문학이잖아. 많으면 5개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보았던 지문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 난이도 자체가 비문학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 여기를 오히려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독서 영역이. 이게 비문학이라고 할게요. 비문학, 독서 영역. 이런 영역별 시간 안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문별. 지문별은 무슨 얘기냐면 같은 문화경역 안에서도 현대시와 고전시간은 속도가 다를 거야.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생각해봐. 뭐가 오래 걸리겠니? 당연히 고전소설 읽는데도 그리고 문제 푸는데도 오래 걸리겠지. 이런 지문별 시간 안배. 이게 다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들은 거의 로봇에 가까워져야 돼. 평상시에 연습했던 게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 시험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면 점수가 창의적으로 나와. 말이 안 되는 점수가 나온다고 기계적으로 돌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한 지문 안에서도 문제별로. 예를 들면 이 지문에 문제가 4개가 있어. 내가 이걸 5분 안에 해결을 볼 거야. 그러면 일치 문제나 표현을 묻는 문제 이런 거 빨리 해결을 보고 보기 박스라든가 추론 문제에서 시간을 좀 더 오래 쓰게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생각 안 안 되니까. 되는 대로 풀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문제 유형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야 한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 이런 어떤 체계적인 고민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뭐 그냥 푸는 거지. 그야말로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다.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얻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선생님 말을 일방적으로 듣지만 말고 생각을 해봐. 생각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팁이에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첫 번째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신영균의 명언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많이 알고 많이 맞추는 거 당연히 기본 실력이겠죠. 평소에를 말하는 게 아니야. 평소에 포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승길로 가는 거야. 시험장에서 시험장에 앉아있을 때 1교시에는 포기하는 것도 큰 실력입니다. 이게 집착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지. 잘 봐. 첫 번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나왔다. 난 이 지문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살릴 수 있는 문제만 살려라. 이거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이에요. 화법 지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거의 없을 거야. 이런 지문이 보통 어디에서 생기냐. 문과에 들으면 비문학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이권 학생들은 비문학 뭐 논리학 지문이나 논증 지문이나 이런 것들 경제 지문 누구나 시험장에 가면 이건 안 되겠다. 이 지문 뭔 소리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지문이 생겨. 누구나 있어. 한두 지문은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시간 단축과 큰 관련성이 있어요. 살릴 수 있는 문제만 살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고 시험장에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비문학이야. 다섯 문제짜리야. 독서 영역 다섯 문제짜리. 근데 문제 유형은 고정돼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어떤 게 나올지 몰라도 문제 유형은 어차피 고정이야. 그랬을 때 문제 유형은 보통 이런 식이죠. 첫 번째 일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문제 서술상의 특징을 말하는 거지 모든 지문이 다 이렇게 돼 있어. 보통 그 다음 세 번째 어휘 문제 비문학 지문이라고 쳤을 때 그 다음 네 번째 추론 문제 뭐 밑줄 친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막 이런 것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기박스 적용 문제 라고 했을 때 이런 애들은 문제가 있어요. 지문을 읽었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다섯 개의 문제 중에서 다섯 개를 다 틀리거나 한 네 개를 몰아서 틀리거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몰아서 틀리는 친구들 잘 들어. 특정 지문에서 몰아서 틀리는 친구들 일단 여기까지는 맞춰야 돼. 알겠죠? 시험장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은 일치문제 내용 이해와 관련이 없습니다. 찾으면 돼. 이거 맞추고 서술상의 특징 내용 이해와 관련이 없어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해랑 뭔 상관이야 이게. 풀고 어휘문제 지문 이해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세 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맞추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러면 나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면 돼. 그 다음 얘랑 얘는 맞으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고 평소에는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시험장에선 그렇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험장에서는 도전은 하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 이 세 개를 맞추면 된다. 수능에서의 고득점은 남들이 맞추는 것까지 다 맞춰야지 고득점이 나온다라고 애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맞을 수 있는 거 일단 다 맞아놓고 시작하는 게 고득점의 비결이야. 그러니까 고득점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본 점수의 확보라 이거예요. 거기서의 기본 점수는 개인마다 다 달라. 본인의 능력 안에서 맞을 수 있는 걸 다 맞으면 일단 기본 점수 확보 그 다음 내 능력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었던 애들이 추가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봐야 돼. 그쵸? 일단 첫 번째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일단 또 문제예요. 두 개의 선택지 중에 헷갈리는 경우 또는 세 개 중에서 헷갈리는 경우 보통 몇 개 중에 헷갈리냐. 두 개 그치? 국어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선택지 한 두어 개 정도는 날리게 돼. 왜냐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나오거든. 보통 세 개까지도 잘 날라가지. 둘 중에 하나가 사람 잡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세빠지게 막 계산해놓고는 아 이게 2.5 아니면 4.5인데 이거는 잘못 푼 거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잘 봐. 습관 교정 자 둘 중에 하나 남았다. 일단 첫 번째 순도 쉬지 말고 별표부터 쳐요. 일단 그냥 일단 별표 치는 거야. 알겠지? 일단 별표 치고 그 다음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느려. 생각 주관적 생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이게 뭐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 여기서 시간 다 날린다. 여기서 시간 다 날려. 너도 이제 EBS 공부나 이런 거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너도 지문 읽는 속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문제 풀 때 고민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한 두 개가 남으면 와 이거 어떡하지?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된다고. 알겠죠?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쓴 지문이 아니고 네가 만든 문제가 아니지. 그렇다면 당연히 답도 네 머릿속에서 안 나와. 답은 지문에서 나와야 돼.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 세 번째 지문에서 두 개의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만 빠르게 찾는다. 이건 뭐냐면 잘 들어. 나 그냥 넘어가라고 안 했어. 헷갈린다. 별표죠? 그 다음 생각을 하지 마. 그 다음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도 안 돼. 그건 포기가 돼버리지 마. 완전한 포기. 그게 아니라 선택지 두 개의 키워드만 딱 잡아. 선택지 두 개. 두 개의 선택지에서 키워드만 잡아. 키워드만. 모든 문제의 선택지에는 만약에 선택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소리다. 말도 안 되는 말만 써있다. 그럼 누구나 맞춘다. 구경의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 맞는 말 속에 잘못된 단어가 들어간 거지. 이런 식이란 말이야. 무슨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서리적 표현도 있고 다 맞는데 이 부분이 의지가 아닌 거야. 그 키워드 하나 틀린 거거든 지금. 그 키워드 잡아가지고 관련 내용을 빠르게 지문해서 찾는 거야. 그 부분을 표적해서 표적으로 찾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 그래도 안 풀렸다. 그냥 넘어간다. 애들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야. 이때 지문 피드백을 한 번을 했어. 선택지 두 개 헷갈리는 거에 키워드 키워드 잡아서 지문 피드백을 한 번 했어.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계속 이걸 하잖아. 그렇지. 펄럭펄럭이 시작이 되는 건데 한 번 했을 때 안 되면 잘 들어. 그거 한 시간 생각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거 한 시간 생각해도 안 돼. 진짜로. 공부할 때 공부를 할 때는 좀 고민해보는 시간은 가져야겠지. 근데 시험장에선 그게 안 돼. 시험장에서 고민해봐. 옆에 감독관이 지나가다가 우와 고민 중이구나. 답이 이거야. 이러고 지나가지 않아. 그 시간이 다 남겨요. 왜 이런 얘기를 하자면 다섯 번째 한 번 봐봐. 시간이 남으면 다시 와서 풀 거라 이거야. 국어용이 골 때리는 게 이런 거야. 그걸 고민하던 그 순간엔 그렇게 안 보이던 게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하다가 다시 한 번 그걸 보면 이거 내 답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금방 질문에서 그 부분이 보여. 이게 되게 희한하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야. 어떤 문제에 집착하면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고민하면 어떻게 되냐면 늪에 빠져. 계속 순환논증의 오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나중에 다 풀고 나서 다 풀면 일단 마음이 가볍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아까 그 문제를 다시 보잖아. 보여 이게. 아까 안 보였던 그게 보여인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안 남았다. 찍어. 찍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찍으라고 그럽니까. 찍어. 알겠죠? 명심하세요. 우리가 찍어야 되는 문제는 마지막 지문에 있는 문제가 아니야. 수능 국어에서는 마지막 지문이 매년 가장 왜? 수능 출제위원들이 알아. 애들의 집중력이 어떻게 가는지. 시작하면 초반에는 좀 긴장해서 집중이 잘 안 되다가 지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집중력이 점점점 올라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교 수업 기준으로 한 50분이 진행하면 집중력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끝부분에서는 애들이 정신을 잃어. 집중력이 바닥을 치겠지. 그래서 맨 뒤에 두 지문 또는 맨 마지막 지문이 하여튼 수능에서 제일 쉬워. 근데 대다수의 어리석은 친구들이 1번부터 45번을 순서대로 쫙 풀다가 중간중간 이런 거 막 고민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딜 찍어? 마지막 지문을 찍어버리는 거야. 거기 풀었으면 다 맞을 수 있는 지문인데 이게 문제인 거야. 잘 들어? 우리가 찍을 문제는 별표치 문제야. 마지막 지문이 아니야. 그럼 마지막 지문을 찍으면 마지막 지문에 내 문제를 찍는다고 치자. 그거 맞디? 다섯 개 중에 하나 냅다 막 찍어야 되잖아. 5, 3, 1 뭐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단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얘는 단 맞을 확률이 몇 프로냐? 이거 두 개 제일 잘 남겨놨으면 50%야. 이건 만약에 두 개를 잘 남겨놓기만 했으면 내가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은 50%야. 예를 들면 3번, 5번 둘 중에 하나라고 치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죠. 21번 문제에서 막혔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 선택지가 다섯 개가 있었어. 시험 과정이야. 1번 쓰 보니까 아휴 말도 안 돼. 2번 아우 뭔 개소리야. 3번 어? 싶은데 확실하지가 않아. 여기 좀 고민돼. 4번 아휴 말도 안 돼. 5번 오 답인 것 같아.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두 개를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돼. 다 문장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선택지가 국어 영역이니까 여기서 키워드를 잡아. 요거 아 요거 지문 피드백 한 번 했을 때 답 나오면 쓰고 답 안 나오면은 별표친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넘어가라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제대로만 남겨놨으면 아휴 몰라. 5번 오메아 카드를 보니까 5번이 너무 없네. 5번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답 맞을 확률은 50%. 마지막 지문 냅다 찍으면 답 맞을 확률은 굉장히 낮고 이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을 생각해도 걔는 계속 고민 중일 거야.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팁입니다. 문제 푸는 순서가 속도를 결정한다. 자 문제 푸는 순서 오늘 확실하게 정합시다. 정합시다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은 건 아니거든? 일단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 시험장에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은 싸움이랑 똑같은 거야. 싸움의 대상이 딱 앞에 왔을 때 우와 씨 쫄았어. 그럼 그 상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지가 나하고 싸우는 상대방이거든.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습니다. 비문학 기술 지문 딱!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매 맞고 죽는 거야? 그냥 첫인상이 우와 이번 시험 어렵구나. 그러면 그 시험 망하는 거야.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풀어주는 거야. 그립는 감각이라는 게 올라가게 돼. 그립는 감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자신 없는 영역은 마지막에 풀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자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그 지문이 굉장히 어렵게 그 해에 출제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세부적인 내용. 이걸 잘 봐요. 세 번째.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영역끼리 묶어서 풀어줍니다. 이거 애들이 굉장히 선생님한테 이 방법을 듣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시험지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15번까지 화장문 나오고 그 다음 16번부터 비문학 지문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지문이 뭐 현대시 또는 고전시가 그 다음 지문 또 비문학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 지문 뭐 현대 소설 그 다음 지문에 또 비문학 나와버리고 이게 막 섞여 있잖아. 이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영역끼리 모아서 풀어줍니다. 문학 풀었다가 비문학 풀었다가 문학 풀었다가 비문학 풀었다가 이게 최악이야. 왜냐하면 문학 풀 때와 비문학 풀 때는 머리를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학은 문학끼리 모아서 풀어주고 비문학은 비문학끼리 모아서 풀어주는 거야. 그랬을 때 문학은 같은 영역 이렇게 합니다. 현대시 지문을 현대시 지문이 보통은 최근에 보면 시험지상으로 맨 마지막 지문에 있어. 나는 현대시가 만만하다. 그리고 현대시 지문을 슬쩍 봤더니 EBS에서 봤던 지문이다. 현대시를 풀고 그 다음에 소설을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현대시 풀었으면 그 다음 고전시가를 풀어야 된다. 여기서 한번 잘리는 거야. 왜냐?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시기 때문에 이게 요즘 말이냐 옛날 말이냐만 차이가 있지 문제 유형은 똑같아. 어차피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묻는 종합적 초능능력 또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문제 시어나 시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보기박스 적용하는 문제 표현상의 특징 문제 똑같아. 문제 유형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시 풀다가 비문학 풀면 돌아버리는 거야. 또 시 풀다가 소설 풀면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연타로 풀어주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효율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현대 소설 풀었으면 그 다음엔 고전 소설 이 안에서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하면 돼. 현대 소설 고전 소설 시험관에서 시험지 스캔이 중요해. 뒤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부터 이렇게 풀어제끼는 게 아니라 시험지 딱 받았으면 뭐부터 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스캔 한 번 하는 거야. 지문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아 어떤 지문들이 나왔구나. 한 30초 정도 스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문학 작품은 비문학과는 달리 작가와 제목이 써있잖아. 그러면 EBS 공부 좀 제대로 하는 애들은 딱 보면 어! 이거 연계 지문이다. 이게 보일 거 아니야. 시작하면 거기부터 찾아가. 근데 그 지문이 만약 현대 소설이었으면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을 풀어야 거야. 문제 유형 똑같으니까. 이해 됐죠? 무슨 말인지. 이거 반드시 지키세요. 이거 꼭 지켜야 돼. 그 다음 네 번째 비문학은 같은 영역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입문 하나 뭐 과학 기술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사회 지문 하나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비문학은 독서 영역은 난이도 별로 갑니다. 쉬운 지문 에서 어려운 지문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세 지문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좀 만만해 보일 거야. 하나는 어! 이런 느낌. 하나는 어! 이런 느낌. 이렇게 갈 텐데 잘 들어요. 선생님 읽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너넨 알어. 그 지문을 읽어보지 않아도 첫째 줄 시작만 봐도 여러분들은 알어. 첫째 줄 시작 딱 봤는데 뭐 일반적으로 논리학에서 이렇게 갔을 때 어? 나 이런 거 싫어. 이럴 수 있는 거고 첫째 줄을 딱 봤는데 환율이란 아 나의 올해 1교시는 끝났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좀 만만한 지문이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거는 문과와 이과 그리고 예체능이 각기 다 다릅니다. 나는 당연히 과학 지문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과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 이과 애들이 입장에서 예를 들면 과학 지문 전에 되게 어렵게 나왔었던 막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 이런 거 나오면 이과 애들은 나 이거 이게 쉬워 보이는 거야. 그럼 그거 먼저 하셔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것도 어떡해? 문학 지문 다 했어. 무조건 문학이 먼저야. 그 다음 비문학으로 들어가는데 세 개의 지문을 한 번 스캔해. 순서 정해. 그 다음 특정 지문 먼저. 그 다음 그러니까 쉬운 지문이겠지? 그 다음 중간 난이도 제일 어려운 걸 마지막. 왜? 어차피 풀어도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잘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가장 학생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애들 입장에서 괜찮았다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순서. 화법 장문 문법 문학 복서 이 순서가 선생님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풀고 이런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화법과 장문이 1등급을 결정한 해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무난하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화법 풀고 장문 풀고 그 다음 문법 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문법이 자신 없는데 문법을 금년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 거는 문법이 가장 자신이 없다. 얘는 문제가 있다. 왜? 문법은 수능 국어에서 유일하게 시험 권위가 정해진 파트예요. 배우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시나 소설 이런 건 그 작품 배웠다고 그게 나오지 않거든. 그런데 문법은 음원의 변동 무슨 품사 배우면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애들은 공부 자체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인 거지. 뭐 뒤늦게 풀면 뭐가 달라져? 그렇지 않잖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화법, 장문, 문법까지 일단 푸시고 8시 58분 이게 8시 58분 시험장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문학 영역 문학은 같은 영역끼리 모아서 푸시고 이게 이제 9시 20분 오케이 그 다음에 독서 영역 세 지문 난이도 쉬워 보이는 것부터 푸시고 9시 45분 여기서 끝나주면 1등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5분 정도 마킹하고 10분 정도 아까 위에서 별표 친 것들 위에서 별표 친 것들 다시 검토하는 시간 검토하는 시간 이런 시간 안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이렇게 안 풀던 애가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스러워서 망한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를 딱 정해놓고 반복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게 몸에 완전히 뵐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팁 봅시다. EBS 연계 지문을 완벽하게 공부한다. 이건 무슨 말이야? 약간 내용적인 측면의 얘기인 건데 여러분들 비문학에서 시간을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단축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비문학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영역 좀 쉬운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해놓고 이걸 비문학에 폭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화법정문문법 그리고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서 비문학에 올인 이렇게 가야 요즘에 고득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학 지문에서 시간을 단축 많이 해야 되겠지. EBS 연계 지문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특히 EBS 문학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체감 연계율이 높아요. 문학이 피부로 느껴지는 연계율이 높다는 얘기지. 이건 단순히 소재 연계나 문학 아이디어 연계가 아니라 직접 지문을 연계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재수생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문학은 EBS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 그 중에서도 출제 예상작품 선생님 EBS 분석의 신강의에 보면 별표 표시를 해놨지. 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네 개 다섯 개짜리가 출제 예상작품이었다. 이거지. 그런 출제 예상작품 완전 씹어먹어야 돼. 시험장에 갔을 때 어? 그거 아니야? 그럼 빠른 여기서 중요한 건 안 읽고 풀란 얘기가 아니야. 안 읽고 풀면 안 돼. 읽고 풀어야 돼. 근데 읽는 속도가 빠르겠지. 아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EBS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도 EBS 비문학도 안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쯤은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한 번쯤은 제대로 풀어보는 게 좋아요. 반복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비문학은. 문학은 최소 세 번 반복. 그리고 별표 네 개 다섯 개 이런 중요한 작품들은 최소 한 다섯 번 이렇게 봐야 돼. 근데 비문학은 한 번 정도 제대로 풀어보는 거. EBS 화법장문 문법은 불태우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화법장문 문법은 EBS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기출 푸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EBS 씹어먹기. 자 다음 네 번째 완벽을 추구하면 완벽하게 망한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많이 했던 얘기예요. 역시 신영균의 어록에 있는 말이죠. 평소에는 완벽을 추구하며 공부를 하세요. 시험장에서는 완벽을 추구하면 완벽하게 망한다. 이거 명심하세요. 습관의 교정 습관의 교정 답이 확실한 선택지가 보이면 나머지 선택지는 보지 않는다. 이거 좀 연습 좀 돼있지? 이게 뭐냐면은 봐봐. 선택지 다섯 개야. 예를 들면은 비문학 지문이라고 치자. 일치 문제야. 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봤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지 문제 유형이. 비문학을 끝까지 지문을 다 읽고 풀지 않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야. 부분 독해를 통한 문제풀이를 할 건데 한 두어 문단 읽고 나서 선택지 1번을 봤어. 지문에 있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야. 답인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비문학을 부분 독해로 푸는 친구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소설도 중략에서 한번 잘랐고 문제풀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읽고 푼단 말이야, 애들이. 봐봐. 비문학 일치 문제야. 선택지 1번을 봤는데 지문하고 완전히 충돌해. 일치하지 않아. 그건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애들이 어떻게 해? 일단 답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선택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찾는 거야. 완벽하게 풀겠다, 이거지. 그렇게 치면은 45문제 올 객관식 선택지가 5개씩이니까 선택지가 225개입니다. 225개의 선택지를 내가 다 따져보겠다. 때려 죽여도 시간 안에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탁 나와버렸다, 이거. 끝났다, 이거. 또는 밑줄 친 기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앞뒤 문맥을 딱 보니까 답은 3번에서 끝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안 보는 거야. 확실할 때, 확신이 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다 찾는데 이거 찾는데 10초, 이거 찾는데 10초, 이거 찾는데 20초, 이거 찾는데 10초. 1분 또 날아가고. 최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습관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거를 선생님이 많이 보여줄 거야. 같이 문제 풀면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답 같기는 해.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아. 근데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 찝찝해. 그럴 땐 선택지를 끝까지 보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봤어. 아, 이건 확실히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어! 근데 좀 찝찝해.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일단 끝까지 가야 돼. 근데 끝까지 갔는데도 이거다. 그러면 가서 이제 와서 답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은 실제로 문제 풀 땐 이런 식으로 하죠? 확실하다. 쓰고 나머지 안 봅니다. 지문하고 충돌이 나버리거나 이래버리면. 그리고 찝찝하다. 답인 것 같긴 하다. 근데 찝찝하다 그러면 옆에 체크를 해요. 그리고 끝까지 갔는데 얘보다 더 좋은 애가 없다. 답 쓰고. 근데 끝까지 가는데 아, 이거 아니었다. 이거네.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답을 이걸 쓰게 되고. 습관의 교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습관의 교정. 자, 답이 3번 같기는 한데 5번이 끌린다.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처음에 내가 답이 3번... 야, 이거 답 같아. 근데 선택지 끝까지 보았어. 근데 시험 끝날 때까지 찝찝한 문제들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 얘가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야. 나를 땡기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쓰려고 했던 거 씁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 처음에 썼던 답. 그리고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아, 얘가 자꾸 땡겨. 이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쓰면 나중에 채점을 보면은 내가 원래 썼던 게 답이지.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그 지문을 처음 볼 때의 집중력이 더 좋기 때문이야. 처음 볼 때의 집중력이 나중에 슬쩍 봤을 때보다 당연히 집중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못 봤다. 만약 적절한 것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버리는 실수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 돼.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얘가 답 같은데 얘가 살짝 자꾸 계속 찝찝하게 나를 잡아 끈다. 무시하세요 그냥. 원래 썼던 거 그냥 씁니다. 걔가 답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나머지 이제 실천적인 요소들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다섯 번째 팁. 출제 요소를 생각하며 지문을 읽어라. 여기서 중요한 말 첫 번째 요거죠. 수능 국어의 모든 지문은 글씨를 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용을 읽어야 돼. 선생님이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라는 구기공강에서 많이 했던 얘기죠. 글씨를 읽는 게 아니다. 내용을 읽어야 된다. 같은 지문을 읽어도 예를 들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비문학 지문을 읽었어. 질문을 툭툭 던져보면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지문의 유추의 방식을 활용해서 내용 전개를 했나 딱 물어봤을 때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러는데 나는 어? 유추 아까 있었어요. 특정 부분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기억이 나는 거거든.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문제 푸는 속도에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야말로 한글만 읽은 거고 어떤 친구들은 내용을 읽어낸 거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요거야. 출제 요소. 출제 요소.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선생님 영역별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은 선생님 강의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 보면은 강의 목록 보면은 무료 특강에 지문 분석 정리법 특강이 있습니다. 영역별 지문독해법이라는 무료 특강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로 나올 것 같은 부분 사실 요거 파악하는 게 실력이거든 똑같은 시를 읽어도 어떤 친구는 쭉 읽으면서 아! 여기 일단 서리적 표현이 있고 이거 나올 수 있고 쭉 가다가 어! 요 부분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니까 요거 나올 수 있고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친구가 있고 그냥 허겁지겁 글씨만 읽는 친구가 있다 이거야. 지문 읽을 때의 속도는 허겁지겁 글씨만 읽는 애가 더 빠를 수도 있어. 근데 문제 풀어갈 때 속도가 확 차이가 나 이제. 왜냐면은 얘는 허겁지겁 읽은 애는 선택지가 딱 나왔을 때 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야. 뭐 어떻게 되니 얘는? 각 선택지 하나하나마다 찾아서 또 읽어야 돼 지문은. 근데 출제 요소를 생각하면서 읽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선택지를 보면서 바로바로 제키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 문제 푸는 속도에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습관이 돼야 돼. 자 요거 무서워하는 애들.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지문으로 되돌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팔러기 요거 팔러기. 요거.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신영균은 예를 들면 비문학 장문독해요. 한 번 쫙 읽으면 문제 6개가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한 번도 안 돌아가고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냐? 못 풀 것 같아? 나는 합니다. 직업이니까. 너희는 못 해요. 학생이니까.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또는 경제 지문 볼 때. 경제 지문은 선생님이 전공자나 또 그렇진 않다. 사회교사 자격증이 있죠. 국어교사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요. 과학 지문 이런 거는 선생님도 한 방에 날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게 있었나? 그러면서 특정 부분을 다시 찾아가는 경우가 솔직히 내가 선생님이 고백을 하자면 당연히 있어 나도. 여러분들처럼 펄럭펄럭펄럭펄럭펄럭 아주 날아가겠다 그냥.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같은 특정 지문에서는 어? 뭐지 이거? 아 여기 이거네. 있어요 나도.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 누구나 그래 누구나. 알겠죠? 단 중요한 거 이거야. 정확하게 지문의 지문의 어느 부분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 특정 선택지가 기억나지 않아서 걸렸어. 이걸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걸렸을 때 저기다. 이건 알아야 된다고. 특정 부분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거기서 아 이 부분이구나. 이게 되면 되는 거야.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위에서부터 다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문의 세부 내용까지 모든 걸 다 기억하진 못해도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라는 개략적인 내용은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익혀라 이건데 자 중요한 얘기 지문보다는 문제 분석을 먼저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지문당 딸려있는 문제 개수가 많아요. 이거 선생님이 구기공에서 한 번 얘기했었습니다. 봐봐. 지문을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분석을 먼저 하고 지문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 잘 봐. 이게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느냐. 지문을 먼저 읽었을 때의 장점. 아무 생각 없이 지문을 딱 읽는데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선입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깔끔하게 지문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지. 문제 분석을 먼저 하다 보면 어 이런 건 보통 이런 게 답이 된데 막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방향성이 없어요.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게 느껴져. 어디서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럼 반대로 문제를 먼저 읽었을 때 장점은 이거의 단점이 여기서는 장점이겠지. 아 이러이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문을 볼 때는 이런 요소들에 주목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게 장점이 돼요. 그런데 단점은 문제 분석 단계에서 이미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본인 스타일대로 하세요. 지문 먼저 보고 싶으면 지문 먼저 보고 문제 먼저 보고 싶으면 문제 먼저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지문당 문제 개수가 많으면 여섯 개까지 달리잖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지문 읽고 순서대로 문제 풀라고 하면 망한다. 문제 문제 번호는 문제 푸는 순서가 아닙니다. 1번부터 6번 이렇게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풀면 진짜 등심되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고요. 계속 펄럭이를 해야 되거든 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 분석을 먼저 하되 편견을 안 가지면 돼. 말은 굉장히 간단하죠. 문제 분석을 먼저 하는데 편견을 안 가져. 이 방법을 본 수업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 풀이 전략이 떠올라야 되고 이 전략은 순서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1번에서 6번을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가 일단 잡히고 그 다음 전략 일치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보기박스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래프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전략이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 지문을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다 읽고 나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결론은 이거야. 모든 지문은 끝까지 읽었을 때 문제가 깨끗하게 그대로 남아있다. 때려 죽여도 시간 안에 못 풀어. 지문을 끝까지 읽으면 화법이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다 똑같아. 지문을 끝까지 읽었으면 한 문제 정도 빼고는 이미 다 풀려 있어야 돼. 그리고 다 읽고 나서 풀어야 되는 그 한 문제를 풀고 다음 지문으로 패스. 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문제 풀 때 마인드는 문제가 원하는 내용만 지문에서 찾고 버린다. 특정 부분이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문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그거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는 목적은 감상이 아니라 문제 풀기입니다. 감상이 아니야. 알겠지? 문제가 원하는 내용만 지문에서 딱 찾고 나머지 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문제 풀어줍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각 영역으로 이제 딱 들어가서 문제풀이 들어가고 지문 독해 하다 보면 이거 다 적용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실전 연습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 것이냐? 2주에 한 번 정도 풀모의고사 중요한 건 이거예요. 풀모의고사 선생님, 저는 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시간 안에 못 풉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다수가 뭐냐면 기출문제집 같은 거 한 지문, 한 지문, 한 지문 이렇게 돼 있는 걸 많이 푸는 친구들 그것도 물론 해야 돼. 그런 문제집을 풀 때 또는 수능 특강 EBS 또는 수능 완성 한 지문, 한 지문, 한 지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거 풀 때는 사실 시간 안 재고 풀어도 돼. 그런 거는 정확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모의고사 풀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무조건 스피드 연습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애들이 어떠냐면 C형균 모의고사라고 치자 1번부터 45번을 OMR 카드도 들어있으니까 마킹 포함해서 8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문제 막 풀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그걸 끝까지 참고 애들이 푸느냐 안 그래. 잠깐 스탑워치를 처음에 의욕적으로 켜놨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 화장실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오는 길에 뭘 쳐먹고 와. 막 냉장고 와서 먹고 먹고 막 이러고 와서 다시 타이머를 불러. 이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의고사 연습할 때 화장실을 딱 차라리 갔다 와서 깔끔하게 비우고 시작해야 돼. 최소 2주에 한 번은 풀모의고사 풀면서 한계시간을 줄입니다. 이 한계시간이 무슨 얘기냐면 전에 선생님 노량진 시절의 제자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노량진의 제자 중에서 외국 살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 걔가 문제 풀 때 몇 분이 걸렸냐면 이게 실제예요. 몇 분이 걸렸느냐 45문제 180분 100분이 더 걸렸네요.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한 20몇 번 풀자고 종친다는 얘기지. 근데 계속 이제 타이머택트 듣고 뭐도 하고 계속 연습을 했어. 이게 이제 120분까지 줄었어요. 훌륭하죠?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그래도 뒤에 한 15문제는 찍을 텐데 얘가 결국은 시험장에서는 80분 안에 시험을 끝마쳤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계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려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한계시간의 목표는 당연히 65분입니다. 왜냐? 시험장에서는 평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65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회 모의고사 풀 때마다 전략을 수정하면서 문제풀이 순서라든가 이런 거 수정하면서 본인에게 딱 맞는 전략을 찾고 그걸 가지고 반복 연습 알겠나요? 이거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그 반복 연습을 풀 모의고사로 해야 돼요. 45문제짜리 조각조각 난 거는 그건 그대로 공부하고 이해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 이건 시험장에서 쫄지 마라 시험장에서 말하는 거야 쫄지 마세요 시험장에 가보면 나 빼고 다 똑똑해 보입니다. 내 주변에 우리 학교 애들이 아니잖아 다 처음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 빼고는 똑똑해 보여요 애들이 특히나 안경이라도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 같은 거 쓰면 천재처럼 보입니다. 야 스키 저거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쫄지 마세요. 내가 그 시험장에서 무조건 제일 잘하는 애라고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나만 떨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55만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나는 특별하다가 돼서는 안 돼. 평상시에는 나는 특별해 근데 시험장에서는 본인은 특별하지 않아요. 나는 55만 명 중에 한 명 그냥. 나 빼고 54만 9,999명이 다 떨려. 한 번 알겠죠? 나만 떨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야. 특정 지문이 어렵다.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 어려운 거야. 물론 너만 어려운 걸 수도 있어. 근데 시험장에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지문 다 어렵겠구만. 어떤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 킬러문항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 킬러문항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아는 것만 다 맞힌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장에서는 나는 아는 것만 다 맞고 집에 간다. 이 생각으로 평소처럼 시험 봐야 좋은 결과.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야. 시험장에서는 평상시에는 욕심을 탐껏 부리고 시험장에서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수능에서 대박이라고 하는 건 우와 이거 찍었는데 맞았어. 대박. 이게 대박이 아니야. 채점하면서 보니까 아 이거 그래 어려웠어. 아 이거 내가 틀릴 것 같더라. 틀린 문제들을 확인해보니까 다 그런 것만 틀렸다. 그 시험은 대박난 시험이야. 채점하다가 아우씨 이거 이슈 문제를 왜 틀렸지? 이런 것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야. 수능에서의 대박은 찍어서 맞추는 게 대박이 아니야. 남들 다 틀리는 거 맞추는 게 대박이 아니야. 내 능력 안에서 맞을 수 있는 걸 다 맞으면 그 시험은 대박난 시험이야. 도둑놈 심보를 가지지 마세요. 내 능력 안에서 맞을 수 있는 걸 다 맞으면 그 시험은 대박입니다. 그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총론회 선생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인드 그리고 문제 풀 때 지문 읽을 때 습관과 관련된 얘기들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좀 추상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제 각 영역별로 지문 독해하는 과정 문제 푸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게 뼈대가 돼서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총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복습하세요. 복습하면서 나의 문제가 뭐였는지 내가 혹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 반드시 마인드 교정과 태도 교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다음 시간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